6월 8일 통기타 창호라이브 알림방송입니다. 싱그러움 가득한 6월 첫째 주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첫번째 출연자는 김해 통기타 어울림의 대표 듀엣 아지랑이팀 두번째 출연자는 창원을 대표하고 더 나눔 봉사단의 단원이신 부부 듀엣 토닥토닥팀 세번째 출연자는 클래식 기타리스트의 김경훈 선생님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부산의 미녀가수 김미님과 김경훈 기타리스트님의 콜라보 듀엣 연주 기대해주세요. 통통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통기타 창호라이브 방송에 수고해주시는 엔지니어님들과 스패너님들이 함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6월 8일 목요일 저녁 7시에서 9시 2시간 동안 함께해주세요. 통통